5 으 으 아 아 아 아 얘네 10 104 빌돌 아 으 아 으 아 아 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거짓말 아 08 8 0 6 자 1회 예 아 1련의 1번 밖에 없는 만은 조을 마누 닉니다는 아 마스트로 거짓말에도 용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바피아댄스는 어떻게 하면 한테 보고 있어요 보이시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해주세요. 마피아도 머리 잘 쓰세요. 마피아의 소리를 조정하고 있어요. 마피아의 소리를 so-shake란. 마피아의 소리도ves. 마피아의 소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피아의 소리를 많으셨다. 나는 누가 생각해 누가? 태형이 뒤에 있죠? 리듬 타보세요. 리듬 타보세요. 자, 한 번씩 댄스, 댄스. 오, 예아. 오, 예아. 너무 노골적으로 안무하면 안 돼요. 자, 아래 댄스. 어, 어, GPM이 어, 이거 그리핀인데? 자, 다. 제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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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아, 맞다. 이거 되는 거네. 오, 저이허. 제이허. 와, 매우 애매한데? 이것만 하라고 해 보니까 지금? 자, 팀에! 오, 오케이. 오, 귀엽다. CHAE. 무적거리야, 무적거리. 오케이. 오케이. 기획. 아, 지금? 춤을 보여줘, 이거 말고. 춤, 춤. 암호해, 암호. 암호해야 된다, 암호해야 된다. 암호해야 된다. 암호해야 된다. 암호해야 된다. 자, 노래 알죠? 나와, 나와, 나와. 다 같이, 다 같이. 야, 다 같이. 나오지 않아, 안 들려요? 자, 다 같이. 자,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네? 준비 됐어? 왜 가요, 왜? 자, 간다. 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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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자, 가자. 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뭐야, 무슨 춤이야. 야, 국물 하라고 국물을 해. 아, 이상한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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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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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오케이, 스톱. 아,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야, 근데 이런 걸로 알 수 있냐? 아, 나 알 수 있어. 나는. 아니, 다 일부러 밖에 안 맞게 하는 것 같아. 자, 한 명씩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두 명은 다른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거 지목을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속일 수 있어도 계속 다른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 하다 보면 박자가 뭔가 안 맞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 한 명씩 지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제이홉은 마피아가 확실합니다. 저요? 저요? 왜요? 제이홉은 그, 모두가 같은 분위기에 춤을 둘 때 혼자 다른 분위기에 춤을 췄어요. 아, 또 한 명은요? 한 명은? 한 명은? 한 명은 B? 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자, 저는 태영이, 저는 B진. B진? 네, B진. 형이는 무조건이네. 네, 왜냐하면 거의 못 맞혀요, 박에. 그냥 이것만 하고, 계속 이거 하고. 다른 진도는 나왔을 수 있어. 태영 씨? 저도 일단 태영이가 의심이 되긴 해요. 근데 한 명은 솔직히. 태영이 박에 안 맞아요. 네. 한 명은 진영이 날찌었기 때문에, 기분 아파서 형 찍을래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야, 제가, 그거 그게 이름이 나 B진. 저 같은 경우는, 동국이랑 태영이인데요. 제가 일단,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뒤로가게 돼 있어요.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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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태영이가 이렇게 터뜨더라고요? 어, 나 이거처럼ierung. 좋은데 태영이가 저희? 저거 여기 있더라고요. 태영이 혼자 큰 표정에 있는 장르가 달랐어요. 왜냐면, 멀리 가는 강도 멤버로 보이고. 거니까. 예, 저는 애가 많이 이니까. 정국, 원은, 은. 태양이 형은 당신이 가구요 나와서 솔직히 모르겠는데 태양이 몰아가니까 한번 찍어야 겠어요 일단은 아 기업이니까 진영 진영해 얘가 마피아나 날 몰아가는 거야 아 진짜 억울한 심리스틱 생각했는데 저는 진영 가겠습니다 야 야 이 마피아 뭐라 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형 씨 그냥 본인 한번 찍으세요 전 저랑 하하하 전 저랑 지민이 보겠습니다 ok 아 주면 좀 수상해서 자 그럼 최다 득별을 받은 b b 와 지니지 줄지 말지 있어 뭐 형이 아니고 싶어 근데 뭐 날 시민이긴 한데 안 죽고 싶긴 해요 오케이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떨어져 뭐야 första 요巨These coupling 여기 있기에 외 nächste 거 같애서 혼자 살려 봤어요 이미지 좋게 할라고 야 중 5젠 Kristen 주 brighter 이제 왜냐하면 진영도 일리가 있는 게 손소랑 소금이 달라 아니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서로 회이크를 쓰였을 거야 왜냐면 대놓고 그 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이홉이 혼자 장르가 달랐다니까 근데 회이크를 쓰면 안 되는데 본인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적당히 맞췄을 거라고 그리고 호비왕은 범인이면 정확히 어디가 빨개지냐면 여기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가 빨개져요 난 호비는 아닌 것 같아 난 호비는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빨개져 여기가 자 한번 봅시다 자 누구 질래 자 죽었어 난 죽었어 아니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유령이야 너는 저기가 성강단 봐도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정국이 맞은데 진영이야 진영이야 둘 셋 정국이 왔던데 이리 오세요 진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너부터 해 형이 먼저 할까요 형부터 해 너부터 하래 빨리 너부터 하래 빨리 해 나온 노래 하나 둘 셋 너부터 해 이거 그냥 맞춰서 해 이거 그냥 맞춰서 해 너 뒤에 다 해 따라와 한 거 아니지 자 다음 진 전 시민입니다 야 진짜? 예이 도민인축 잘한다 오늘 나온 노래 호빈이 연기 호빈이 연기 잘한다 호빈이 연기 잘한다 아니 봐봐요 아 아 뭐야 아 호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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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맞춰 토끼기 댄스 토끼기 댄스 토끼기 댄스 니가 묶어놔서 호빈이 공기가 안 들어가 지금 귀엽다 자 남중이 뭐지? 기억 기억한다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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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이 형 진이 형 진이 형 아 뭐 이런 애매한 부분이야 1,2,4 3,2,4 가수 자 축하드립니다 그념 마피아를 할 때보다 더 재미있네요 이게 마피아가 박진감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에 당근 하면서 끝내볼까요? 여러분 다음 코너도 제일 기다려주실거죠? 당근!